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성입니다 오늘은 분석의 마지막으로 어법의 유형들 다 알아볼건데요 어휘 유형 같은 경우는 딴 때와 마유가 비슷했고 어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는 잘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집중해서 한번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법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구조를 따져가면서 볼건데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런 됐이나 그 다음에 수동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런게 많이 나왔고 어프닝업 이런 분사 고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대명사나 형용사부사 따지는 것들은 정답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패턴이었어요 이 됐을 한번 보면은 우선은 이즈가 나왔으니까 이즈에 대한 보어로 됐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osmetry costumery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까지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이 문장 한번 보면은 가장 흔한 설명인데 어떤 가장 흔한 설명이냐면 제공되는 거예요 많은 인프먼트들에게 제공되는데 인프먼트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뭐에 대해서요?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왜 fashion is so 너무너무 매력적인지 에 대해서 제공된 설명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얘가 부어로 됐절 완벽하니까 괜찮죠 자, 옷들은 어떤 방문, 어떤 부분인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보여주는지 자, 근데 뭘 보여주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보여주겠어요? 그들 스스로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themselves로 하는 게 어울리는데 그래도 앞에 클로즈가 있으니까 옷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으니 우선은 보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류입니다 3번 볼게요 우선은 여기가 associated with 되면 과거분사인 건데 지금 과거분사면은 이 문장 안에 다른 동사가 없어야겠죠 한번 볼게요 As a form of expression fashion contents fashion은 포함합니다 많은 ambiguities 이 MMO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뭐하면서요? enabling individuals 가능하게 하면서요 개개인들이 의미를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하면서요 근데 어떤 의미인가요? 오케이 이 content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과거분사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associate 같은 경우에는 associate A with B라는 표현으로 목적어를 뭐뭐와 함께 연관짓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분사여야만 하고 그 다음에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associate with 괜찮아요 4번 볼게요 can be inexpensively 오케이 B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보완화 되는 거 아닌가 가 아니라 can be purchased 지금 이 be purchased를 수시켜주기 때문에 부사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어? 컴바 찍고 ing니까 분사인가?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장에 passions can all strengthen 오케이 동사 있고 컴바 찍고 ing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픈업하면 뭔가를 열다 니까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면 현재 분사로 괜찮겠네요 space for action 이거까지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답해서 이 하우절 안에 주어랑 목적어랑 같기 때문에 제기될 명사인 themselves로 가는 거 한번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업법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되게 허무할 수도 있어요 허무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이 close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2번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볼게요 문맥상입니다 문맥상은 항상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 주변 맥락을 항상 연결해야 돼요 소재의 일관성 자 everywhere we turn everywhere we turn we hear about almighty cyberspace 우리가 돌 때마다 어디로 돌 때마다 항상 우리는 되게 전지연능한 cyberspace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자 이런 과대광고는요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지루한 삶을 떠나서 고글을 끼고 그리고 바디수트를 입고 그 다음에 메탈릭하고 3차원의 멀타이미디어 다른 세상으로 간다 과대광고죠 자 그러면서 이제 Industrial Revolution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이 엄청난 혁신과 함께 도착했을 때 모터는 We didn't live our world 그 엄청난 혁신인 모터를 개발했을 때 모터와 함께 왔을 때 We didn't live our world 우리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뭐하고 계세요? To go to some remote motor space 모터로 운영되는 모터 공간에 멀리 있는 모터 공간을 가기 위해서 떠나지는 않았다란 말이야 그쵸? 이제 앞부분이 뭐냐면 사이버 스페이스가 되게 엄청난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우리를 그런 세계로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모터 스페이스랑 other world랑 리모트 모터 스페이스랑 같이 연결돼서 아예 다른 세상에서 먼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모터의 세계로 간 게 아니라 모터를 우리의 세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것들로 모터를 데려왔습니다 이런 흡수는 너무 완벽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도구들을 나타냅니다 뭐래요? 이름을 가지고 근데 어떤 이름이냐면 그것들의 사용 용도를 나타내는 이름이요 그들의 모터니스가 아니라요 걔네들을 되게 높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을 우리 삶으로 데려왔고 우리가 이용하니까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이러한 혁신들은 되게 주된 사회경제적인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정확히요 정확히 왜? precisely because they entered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 사회경제적으로 바꿨다면서요 그럼 우리 삶에 영향을 줬겠죠 괜찮습니다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Technology changes constantly 근데 기술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It's the one that must adapt to us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계속 보면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모터들을 우리 삶으로 데려왔댔죠 흡수했댔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적응시키는 거 괜찮죠 그럼 이제 5번만 남았네요 That's exactly what will happe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devices on the human-centric computing 정확히 그게 정보 기술과 함께 정보 기술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치들에게 있어서 뭐 아래에서요 인간중심적인 컴퓨팅에서요 The longer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s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부정적이죠 더 길게 우리가 컴퓨터가 우리를 되게 마법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라고 믿을수록 The longer we will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their lives 더 길게 우리가 유지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자연스러운 융합을요 우리의 삶과 지금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융합되는 거는 계속 같은 맥락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더 길게 더 길게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 거라는 이거랑 맥락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춘되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어... 유지... 유지시킬 수 없는 거죠 어... 그쵸? 이렇게 어떤 도구가 우리 삶에 녹아들이려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대단한 세상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 우리 삶을 데려와야 되니까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바꿔줘야겠죠 31번... 41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유형은 제목을... 제목을 중심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요 문맥성 낱말을 따라가면서 얘를 푸시다 보면 제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습니다 That even very simple algorithms can outperform 오케이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도 outperform expert judgment 되게 전문가의 평가, 판단을 훨씬 뛰어넘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간단한 예측 문제에서요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로 알고리즘은 증명했는데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더 인간이 인간보다 더 정확했대요 자 그럼 얘랑 연구하면 되죠 간단한 알고리즘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수행을 잘한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들 나온 후에 In over hundred studies predicting whether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아 죄송합니다 In over hundred studies across many different domains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100개가 넘는 연구에서 Half of all cases show simple formulas Make better significant predictions than human experience 절반의 경우는 되게 간단한 포뮬러들이 더 나은, 그리고 더 나은 중요한 예측들을 했대요 인간보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똑같은 특히 첫번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은 요소들이 얽혀있고 상황이 불확실할 때 되게 단순한 포뮬라, 공식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요? 되게 중요한 요소에만 집중함으로써요 반면에 반면에 인간은요 얘랑 똑같은 말이죠 인간의 판단은요 너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되게 눈에 돋보이고 아마도 음 관련이 없는 고려사항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고려 없는 곳에 인간이 집중해야 어 앞에 나오는 간단한 것들이 이길 수 있고 더 좋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간단한게 좋고 인간의 판단은 부정적인걸로 영향을 받는다 쓰는 부정적으로 관계됩니다 similar idea is supported by further evidence 더 비슷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증거에서 서포트됩니다 That checklist can improve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어떤 증거냐면 체크리스트를 쓰는게 체크리스트가 어떤 전문가의 결정에 퀄리티를 향상시켜준다는거죠 In a range of domains by ensuring the important steps or concerns aren't missed when people are feeling relaxed 뭐함으로써요 보장함으로써요 중요한 스텝이나 고려사항들이 놓쳐져서는 안된다라는거죠 놓쳐서는 안됩니다 뭐할때요 사람들이 긴장이 풀렸을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우선 보려고 넘어와볼게요 for example 예를들어 trading patient 예시가 나오니까 이거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trading patient in intensive care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actions per day and one small error could cost her life 예를들어 환자를 되게 집중 케어로 치료할 때 치료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수많은 작은 행동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행동이 인생을 인생의 인생을 맞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ost of life 하면 인생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과연 릴렉스한 상황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삽 D가 잘못됐다고 봐주셔야 되고요 using checklist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계속 좋게 얘기 나오고 있죠 체크리스트는 뭐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crucial steps are missed 그런 중요한 어떤 중요한 스텝도 missed 놓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쓴다는 것은 증명해왔습니다 뭐라고 증명했냐면 효과적이라고 증명해왔습니다 흥정적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D 한번 보겠고 D는 뒤에 나오는 그러면 for example이랑 연계시켜서 봤을 때 정답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입니다 그러면 이제 41번 보면은 뭔 내용이냐면 인간보다 알고리즘이 더 우세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되게 할 일이 많아지고 복잡할 때 되게 관련이 없는 하지만 눈에는 잘 띄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되게 단순하게 단순한 것에만 집중하고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The part of simple formulas in decision making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단순한 formula 공식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때와 크게 난이도가 다르지 않은 무난한 유형들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은 끝이 났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확인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새벽 1시에 이거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잘 쉬시길 바라고 많은 쉼과 많은 독서와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통해서 잘 회복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총평 하나 더 찍으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나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